1. 3. 5. 5. 5. 6. 6. 8. 8. 8. 8. 8. 와 방송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애? 한 3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한 서브 해야겠다. 시즌이 벌써 한 2주? 2주 정도 남았더라고? 그래도 레디언트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. 레디언트는 찍자. 얍! 안나오나? 오! 원탭 지렸다? 오케이! 얘들아 내가 둘 잡았어! 아 잠깐만. 요르 왜 잠수냐? 요르야 일어나! 아아 오쒸 깜짝이야. 오쒸 깜짝이야. 가자아아아! 오하하하 마지막 여섯 처치 뭔가 이제 딜을.. 어? 와.. X 됐다 요루야 하하하하 우와 와우 오..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? 잡아주시고 파인사 노면 맞췄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레이즈 C였어 푸시 조심 4시차에 따비하고 코어 3 2 1 와.. X발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레이즈 차이 지렸다 콜 하하하하 오히려 이런 거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? 약간 키워서 먹는 느낌? 에라 모르케다 어 잡긴 했다 그래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꺼져있는 괴물 흫 실황해야 하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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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흐어어어어어어어 귀여워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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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헣 어이.. 진짜잘하는데요? 영 여 버니 버니야 버니 버니? 버니 잘하긴 하지 어후 잠깐만 상대 아울로 나오는데요 카디건 가야겠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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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리 따이고 싶으면 일로와 시키야 자 뚝배기 깨러 가자 어 에이 왔다 하나 오케이 나이스 뭐야 벌써 매치야? 왜 Y? 다 죽일게 오케이 오 B다 얍 얍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얍 바로 지지 수비팀 생리 고마워요 이것이요 레디언트 가자 막판 재트 좀 할까 게임을 찾았습니다 설에는 절대 안 누르니까 울리지 마쌤 알았지 하하 패기 좋다 야 이거 이리 되나 저렴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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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오우 우와 뭐야 얘 왜 벤달이냐 나이스 깜짝노래했네 B다 이거 무조건 B야 라고 했는데 이제 A 오거든요 이거 Y 아 아니 아니 들어오는 것도 안 보고 있었어? 하하하하 미안하면 총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하면 총 아 그 정도는 아니라고? 개새끼네? 하하하하 아 씨파 아 진짜 잠깐만 이거 4,700원이 딱 나오거든? 와 이거 참아? 아아 멋대가리 없어 아 씨 바로 오퍼레이터 오 레이나야 나이스다 오 레이나야 나이스인데?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잠깐 나와봐요 레이나님 아유 귀엽네 방금은 이제 상대방이 B를 와서 아주 이제 레이나한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쟤네들 입장에서는 오 얘들아 B로 가지 말자 이런 브리핑이 나와요 그러면은 A의 기억이 좋기 때문에 A에 온다 앞쪽을 경찰한다 바로 죽여주는 거야 어허 어허 B에서 죽었군요 어? 어 미안해 어허 기본적으로 이제 1킬 만하면 궁이 생겨서 좀 좋긴 한데 1킬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총은 뭐가 있을까 안되겠어 이걸로 가야겠어 와 진짜 개불하네 어떡하지? 어 삐다!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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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컴온 그렇지 이거지요 이래서 저지를 쓰는구나 이래서 샷건을 쓰는구나 무시야 차단 시야 확포 중 네 잘못이야 재장전 처치 완료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2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됐어 오빠 됐어 오빠 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하 뱅 깨아 헤헤 그럴 줄 알았다 그럴줄 알았다 또 그걸 essä 또 그러 쪽 거 Please 네 레이즈가 샷건인것 같은데 레이즈가 샷건인 것 같다 그러네 2850원이라 다행히도 상대에는 지금 오퍼가 없다니? 뭐야 개꿀 그렇지 왔다 우리팀 아 미안하다 이게 A를 갈지 B를 갈지 너무 고민인데 뭔가 B같아 아 까비 야 이게 안 됐네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얘들아 그렇지 사이트 사이트 그렇지 캐릭 한 번도 안 했던 미드? 미드 한 사바리? 얘들아 B가면 될 것 같은데 한 명 남아 충전이 필요해 시야 차단 충전이 필요해 바로 원태 어? 어 공격팀 승리 엠 못 파는? 주주 세트공은 일부러 이제 안 맞춘 거고요 쇼맨십 느낌 아시죠? 야 왜 왜 불멸이 안 돼? 80점 아니야? 아 90점이네 아니 에이 아 엠 아 에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